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더 친절해 못한다. 그래, 그래, 맞아. 마음이 그렇게 있어, 의지야. 의지야! 의지야! 어? 수고한다! 의지야! 대단하네. 와, 진혁이 이제 미우새 그만둔야 돼. 그래도, 난 그래도 우동이는 믿었는데. 까막히게 메이킹카메라가 없으면은 어, 왔냐? 이러다가. 메이킹카메라가 오면. 어, 왔어. 오셨습니까, 선배님? 저녁적인 아이돌! 저녁적인 아이돌! 메이킹카메라를 저녁하게 쳐다라고. 그럼 서로 전화번호 저장 뭐라고 돼있어? 솔직하게. 너는? 아, 최진영 오빠. 어. 너는 그녀? 아니, 그냥 정은지, 은지 이렇게 돼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리고 이모티콘 같은 게 또 있을 거네. 우리도 사랑해봤어요.